50억 클럽 수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순일 대법관하고 김만배가 들어갖고 재판거래를 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대요. 원래 기존의 검찰이 문제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충견들 있잖아요. 기존의 검찰은 대표가 박범계죠. 그리고 이정수 지검장, 김태훈이 4차장으로 책임자고 그 다음에 송철호 사위, 김영준 이 사람이 부부장으로 실무였거든요. 이 자들에게 대장동도 다 덮어버렸죠? 그때 대장동도 남욱 변호사한테 4명만 구속할 테니까 도로라고 펄리바견하고 그 다음에 박영수의 육촌동생 이기성 이 사람이 화천대유의 5개를 싹쓸이한 분양업자죠? 이기성이가 토목업자한테 20억 빌려 로비자금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돈 안 주니까 내용증명을 띄웠잖아. 남욱이한테. 우리가 로비 의혹을 다 폭로할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토목업자한테 100억을 덮겼거든요. 이걸 알고도 검찰이 덮어버린 거죠. 따라서 검찰이 오히려 조사받게 생겼는데 문제는 권순일이도 변호사법 하나로 딱 기소했더라니까? 변호사법 하나로 물론 권순일이도 기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로 기소해야지 그 변호사 있잖아요. 허가 안 받고 변호사 등록이 됐잖아. 지금 등록이 안 됐잖아. 그런데 1500만 원씩 받았잖아. 이것만 기소한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이네요. 네. 그런데 진짜 권순일이의 잘못은 저번 주에 저희가 권순일이의 6대 잘못 이건 엄청나게 많이 퍼지더라고. 제가 권순일이의 6대 잘못을 했더니 다 봤어. 다시 한번 제목만 정리하면 권순일이가 일단 김만배가 대장동의 피의자였습니다. 김만배도 대장동의 관계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만배를 8번 동안 부적절하게 만났다. 이게 잘못이고. 그다음에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이게 세 번째 잘못이고. 그리고 변호사 등록을 하라고 무리하게 변협에서 반려했잖아요. 이게 잘못이고. 그다음에 월 1500만 원씩 1억 5천. 1억 5천은 대장동 사태 터지니까 멈춘 거지. 지금까지 받았을 거야. 안 터지니까. 그게 다섯 번째 잘못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잘못이 이재명 살려주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대법원장 하려고 딜을 한 거거든. 이게 6대 잘못인데. 지금 검찰은 사법거래 이거 알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김만배 씨를 계속 추구하는 것에 지금 김만배 씨 빨리 권순일 이거 부르라. 그래야 다른 거 좀 이렇게 선책이 되지 않느냐. 김만배가 입을 열기는 열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검사들 만나보면요. 1500만 원씩 1억 5천을 퇴임하고 바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부정처사 후 수례죄다. 이게 뇌물이다. 사후 뇌물이다. 사후 뇌물. 왜냐하면 사전에 김만배 청탁에 따라 이재명이 살려주고 그리고 사후에 1500씩 받으면 이게 바로 부정처사 나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뇌물 받은 거니까 그러네. 부정처사 후 수례죄다. 이렇게 보고 전면 재수사 이번에 머니투데이 홍성근 사장독이 50억 받았다가 50억 부라부라돌려 돌려주다가 이자 안 줘가지고 기소됐잖아요. 홍성근. 곽상도는 국민의힘이니까 곽상도만 10원 떨어졌고 나머지 덮었잖아요. 제일 나쁜 놈은 권순일이고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딸이 근무하면서 몇십억 받고 또 딸이 아파트 받고 그 다음에 6촌은 분양권 싹쓸이하고 모든 로비하는 게 박영수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박영수는 수산업자 때문에 기소됐지만 이것도 박영수도 빨리 권순일하고 고속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이 만나러 갈 때 김만배가 피타 500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피타 500만 들고 갔겠습니까. 피타 500에 한 1억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 재판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권순일이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김명수 사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김명수가 또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아주 빠꼼이던데요. 그런 거 이렇게 냄새 맡는 데는. 지금 이게 오늘도 기사 났지만 법원장 인사하는데 지금 김명수 측근들이 도처에 법원장을 출마하려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권순일이 너무 욕하다고 흥분해가지고 제가 권순일을 한마디로 김명수보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버렸는데 제가 보기에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권순일도 흉악한 자지만 김명수요. 지금 마지막까지 사법부 장악하려고 지금 자기 국제인권법 후배들 있잖아. 법원장에 출마를 다 시키고 있고 지금 중앙지법원장 총주지법원장 어떤 사람은 동시에 냈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검찰 수사가요 지금 김명수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명수가 그때 우리가 직권남용 맞거든요. 그때 임성근 판사 있잖아요. 사표 수리 안 해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다음에 직권남용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더 해냅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김명수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도 없다. 야 그 중앙지검에 강백신이가 그랬잖아. 검사 부장검사 이재명한테 어떠한 예우가 없다고 이재명도 예우 안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재인에 대해서도 예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김명수도 예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그냥 서명 조사하거나 출장가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소환 조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와. 안 오면 체포영장으로 개껄듯이 끌고 오면 돼요. 저는 빨리 김명수가 임기 다 마치면 전부 후임 대법관도 추천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연관 추천할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김명수에 대한 수사도 자꾸 8월달에 물러나면 수사하겠지 내년에. 근데 그럼 늦어요. 물러나면 수사하느냐고. 현적이 있을 때 과감은 그래야만 되죠. 연말에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년에 새로운 대법관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김명수가 또 자기 사람 알바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도. 지금도 지금 법원장들을 인사 알바퀴에다가 치적 알바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젊은 판사들 물론 요즘 젊은 엘리트 저는 요즘 MZ세대라는데 이분들이 도체 정교조가 와야 되는 게 젊은 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정교조보다 더 커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같은 데도 있잖아요. MZ세대가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업이 북일됐거든요. 요즘 젊은 판사들 보세요.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김세용 이분이 다 정진상이 김용 구속했잖아. 김세용 판사. 그 다음에 그저께 김정민 판사 김정민 전부 서울법대에 젊은 엘리트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덕에 물관이 돼야 됩니다. 이제 김명수 권순일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전부에게 물러나고 전부에게 지금 대법원의 절반이 절반이 그거 아닙니까.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이거 아닙니까. 다 물러나고 젊은 판사들로 물관이 되면 앞으로 사법부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대표에서 김명수도 좀 물러나라 이런 것 좀 채택을 하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상당히 실력있는 대부분 김명수한테 핍박받은 사람들이 진짜 설굽대놓고 엘리트로 간 실력있는 분들 옛날에 성창호 판사라든지요. 그렇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잘나가는 사람은 김미리 판사라든지 진짜 실력 없는 윤종섭인가 6년간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완전히 거의 요직을 독점해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문제는 진짜 실력 있고 이런 판사들은 오로지 재판만 해요. 기록만 보고. 그러니까 정치에 안 나서니까 정치에 목소리가 나서는 기록도 안 보고 재판 진행도 엉망이고 실력도 없는 이런 정치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데 앞으로 친묵하는 정말 판사다운 판사 이분들도 조용하지만 목소리를 내주게 된다.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아까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검찰이 아무리 자기들 대선별 라고 하더라도 최재경 전정수석 정화대 그리고 정 검찰총장 물론 이런 분들은 50억 클럽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인을 딱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본인들이 그렇게 부인하면 떳떳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판할 때 그랬죠. 제 어뢰인이 최윤길 의장이에요. 그런데 최윤길 의장은 이번에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명만 구속을 할 때 그 네 명이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유한기 씨라고 성남시 공무원 제가 재판에 판사한테 그랬지 야 지금 이게 정영웅 녹취록에 여섯 명 55클립이 나오지 않냐 그게 바로 권순일 박영수 그다음에 최재경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최재경 믿고 있다가 탄핵 당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최재경 최재경이는 뭐 기각된다고 그렇게 큰소리 쳤다가 인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홍성근 그다음에 김수남 이런 거 보면 55클립에 최윤길 회장은 없다. 제가 막 판사한테 컨서를 쳤죠. 아니 우리는 55클립에 없지 않냐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40억 준 모양이네 지금 이게 제대로 저는 55클럽 남은 사람들도 조사해야 되고 그 중에 핵심은 멀리 멀리 박영수와 그다음에 권순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